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이 시작되면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최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일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를 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국방부에서 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기존 수사 결과가 적힌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해 왔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전화통화가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그 지시가 불법인 겁니까? 일단 직권남용제 성림 여부가 관건인데요. 현행법상 군인 사망 사건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합니다. 군이 수사권이 없는 만큼 당연히 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으니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자료 회수를 요구한 것뿐이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그럼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실도 수사를 받게 될까요? 이첩 보류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맡아서 해왔잖아요. 이종섭 전 대사 전 장관이죠.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던 거고 그럼 이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나온 유의미한 결과는 있습니까?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이 4시간가량 짧게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장기간 진행되어 온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마쳤다고 하는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